얄라차 오늘도 얄라차 체조와 함께 우리 모두 튼튼 쑥쑥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맞다. 오늘이 엄청의 생일이지. 엄청 엄청 축하합니다. 엄청 왜그래? 엄청의 생일이라면 엄청 엄청 커다란 케이크는 있어야지. 엄청 엄청 큰 케이크를 어떻게 만드냐? 방법이 있지. 얄라차의 신비한 능력으로 이제 엄청에게 어울리는 엄청 엄청 커다란 케이크를 만들자. 밀가루 엄청 엄청 달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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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키바우더 엄청 넣고 이것저것 이것저것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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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을 위한 엄청 엄청 커다란 케이크를 케이크를 만들자. 열다. 넌 넘어지겠어. 안 돼. 아직 더 구워야 돼. 내가 밀어줄게. 얼른 닫아. 닫아. 반죽이 너무 커서 그래. 좀 꺼내자. 안 돼. 엄청 엄청 커다란 케이크를. 또 열린다. 몫이 받쳐줘. 빨리 빨리. 반죽이 더 줘. 자, 어때? 찰칵 찰칵 아아 Norm 이 미즈 이 미즈 으아 큰일났다 이러다가 케이크로 온 세상이 뒤덮이겠어 빨리 반죽을 없애야겠다 케이크 반죽을 없앨 오늘의 동작은 이거야 친구와 함께 차렷 너무 멀지 않게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로 친구가 먼저 옆을 보면서 한쪽 다리를 뒤로 발은 앞으로 쭉 뻗으며 기대는 거야 뒤에 있는 나도 친구랑 똑같이 옆을 보면서 한쪽 다리를 뒤로 발은 앞으로 쭉 뻗으며 친구의 등을 밀어주는 거야 이번엔 내가 기댈게 하나 둘 잡아줄 거지? 꼭 잡아줘야 해 진짜 꼭 어? 나 놓치면 절대 안 돼 아니 아니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잠깐만 친구들 친구들은 사이좋게 잘할 수 있지 이 대구 이대구 이대구 친구를 믿으면서 기대고 밀어주고 기대고 밀어주고 친구들의 힘이 온다 내 몸이 영차 엄청 몹시 저 커다란 케이크를 없애야겠어 그건 절대 안 돼 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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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비로운 힘을 가진 얄라 강하게 을라차 얄라차 노릇나운 능력이 얄라차 강하게 위라차차 을라차차 얄라차 하고 나냐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얄라차 하고 나냐 몸이 튼튼, 힘이 불끈 키고 쑥쑥 용기가 철철, 머리는 똑똑해져 양가철!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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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이게 뭐야 어때? 엄청 크지? 와, 엄청 크다 얀랏다 우리 윤진이는 작년부터 아침마다 딩동댕 유치원 축하해요의 편지 보내달라고 졸랐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윤진이 생일이네요 우리 윤진이 5살 동생도 잘 보살피고 항상 엄마를 도와주는 자랑스런 딸이랍니다 딩동댕 유치원 친구들도 우리 윤진이 생일 축하해 주실 거죠? 윤진아 생일 축하해! 윤진이 소원 하나 이룬 거지? 오늘의 퀴즈! 사회 좋은 형제에서 형님 코에 딱 붙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만두! 2번 찐빵, 3번 짜장면 정답을 아는 친구는 꼭 여기로 보내주세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라 모두 안녕